국화 삽목하기 국화 삽목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삽목이란 식물이 잎이나 줄기를 잘라 식물체를 번식시키는 방법으로 꺾고지라고도 합니다. 줄기를 잘라 삽목하는 화초에는 국화, 동백나무, 개나리, 잎을 잘라 삽목하는 화초에는 산세베리아, 궁작선인장, 뿌리를 잘라 삽목하는 화초에는 라일락, 무궁화, 등나무가 있습니다. 국화를 삽목할 때 필요한 국화 삽목용 상자, 삽목용토, 전정가위, 모종삽, 물뿌리기를 준비합니다. 삽목 상자에 삽목용토를 담습니다. 전정가위로 국화 줄기를 잘라 삽수를 만듭니다. 삽수는 길이 10에서 15cm, 마디는 2, 3마디로 아래쪽을 15도로 비스듬히 자릅니다. 삽수를 삽목 상자에 꽂습니다. 이때 길이의 3분의 1에서 2분의 1이 묻히도록 하고 비스듬히 꽂습니다. 물뿌리개로 물을 충분히 줍니다. 햇빛을 가려 그늘에서 관리합니다. 완성 . 사이기선, 마이크를 한번 물을 넣어不到 대로 자 dicho는것이 줄이 complementary 있습니다. 여기 밀착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